I'm here 안녕하세요 오 돼요? 흐흐흐흐흐 라임님 일단 반가워요 다시 만나서 에펙트를 추가할건데 흰머리 장빨 흰머리 남자 캐릭터 패티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무슨 그게 생각났어. 엄청 좀 옛날 건데 김치 워리어라는 망작 애니미가 있었는데 뭐래. 나 이러고 전 드러나가 김치 워리어 그림치 했다. 이제 합쳐줄래 아이고 왔을 것 뿐요. 차드 디스크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열심히 휴식도 할 겸 저는 도망간실 세쇼마룰 김장김치 김치 다 자꾸 나와. 김치는 덩그디 위에 잠을 방을 내기 뿐이예요. 도저히 포토샵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레벨브. 조금 예전에 지지 않았습니까? 도래채님을 미오면 병역 따라서 나는데 이제 보이입니다. 여기서 의자나 표정을 보이시는군요. 보이죠? 나가 보이눈데. 흐흐흐 고3은 인권이 없어요. 흐흐흐 고3은 인권이 없어요. 전 많이 재밌는 파트는 비포이프터 아닐까요? 제주마루야 세포단계 아, 큰일 났다. 아, 여기까지 좋아요. 회사에 가면은 꼭 비포에프터를 만드는게 좋아요. 안그러면은 왜 이렇게 천천히 그려요 이러면서 눈치 주면은 그냥 말없이 비포에프터를 보여주면은 으음 그래가지고 나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회사에 가면은 그냥 스토리를 보고 나서 여기가 게임 끝인 줄 알고 꿈과 희망이 있는 어떤 내용인 줄 알았죠.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자랑을 하자면 그 소년 요르라 프리미엄 에디션 때와 DVD를 작년 초에 샀는데 그게 10만원 초반대였거든요. 이거가 지금 90만원까지 올라갔어요. 저 그게 엄청 흔들리고 있었어요. 이거 팔아야 할까? 이게 바로 에피크가 나왔어요.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미어토빵이 있어요. 미어당원들이 모으신 미어토빵이는 말리더라고요. 돈은 다시 오지만 굿즈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? 그래서 아직 안 팔았어요. 그래서 계사가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로 이 가격에 사가는 것만 음 음 음 음 음 음 음